네, 왼쪽 봐주시고요. 오른쪽 한 번 봐주시고요. 네, 하트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왼쪽 봐주시고요. 오른쪽 한 번 봐주세요. 네, 혹시 포인트 안무 포즈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아, 네, 정면 봐주시고요. 멋있네요. 자, 왼쪽 한 번 봐주세요. 자, 오른쪽 한 번 봐주시고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예, 랑우 씨였고요. 최인 씨 인정해 주세요. 최인 씨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한 번 봐주세요. 하트 부탁드립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자, 왼쪽 한 번 봐주세요. 자, 오른쪽 한 번 봐주세요. 자, 이번에 좋아하는 포인트 손동작이 있으면 하나 보여주세요. 정면 보시고 네, 아, 이렇게 해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자, 왼쪽 한 번 봐주세요. 네, 아, 이렇게 해주세요. 네, 정면 봐주세요. 네, 편안한 기ое 하트 부탁드립니다 중앙 보시고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포인트 동작 하나 보여주세요 왼쪽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중앙 봐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승엽씨였습니다 백결씨 모실게요 중앙에 서주시고요 센터 봐주시고요 봐주세요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하트 부탁드립니다 중앙 보시고요 왼쪽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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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한번 봐주세요 자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포인트 동작 하나 보여주세요 중앙 보시고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중앙 봐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로민 씨였습니다 이번에는 원혁 씨 나와주세요 중앙 보시고요 센터 봐주시고요 봐주세요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하트 부탁드립니다 하트 부탁드립니다 중앙 보시고 하트 왼쪽 봐주시고요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카치터 자 고맙습니다 원흉씨 다음에 원준씨 갈게요 중앙에 서주시구요 원준씨 센터 봐주세요 네 오른쪽 한번 봐주시구요 하트 부탁드립니다 중앙 보시고 네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다양한 하트 나오네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구요 포인트 동작 하나 보여주세요 중앙 보시고 아 이번에 양손은 다 쓰네요 원준씨가 왼쪽 한번 봐주시구요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네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멤버입니다 예준씨 나와주세요 자 중앙 봐주시구요 왼쪽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 한번 봐주시구요 하트 부탁드립니다 중앙 보시고 하트 왼쪽 한번 봐주시구요 자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네 포인트 안무 하나 보여주세요 네 중앙 봐주시구요 자 왼쪽 한번 봐주세요 자 왼쪽 한번 봐주세요 자 왼쪽 한번 봐주세요 자 오른쪽 한번 봐주시구요 자 왼쪽 한번 봐주시구요 자 마지막 멤버였습니다 예준씨 네 왼쪽으로 자리하시면 되구요 1 2 0